아 아 아 아 아 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좀 더위가 조금 가신 것 같죠 네 조금이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네 여러분들 후원들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그 얘기는 감사의 말씀은 제가 조금 뒤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김건희의 나라 김건희의 왕국 일본 천왕을 꿈꾸는 김건희 뭐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덜컥 검찰에서 무형위 발표라고 하니까 막 분통이 터지는 거죠 분통이 아마 저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고라지를 언제까지 봐야 되는지 정말 왜 우리가 김건희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해야 되는 것인지 그의 자적 권력이 우리를 왜 지배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세금을 그들이 이렇게 펑펑 써대면서 마음대로 써대면서 우리는 제대로 그들을 끌어내리지 못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검찰 서울중앙지검장 충성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단순히 선물에 불과하다 황제조사 얘기는 없고요 윤석열 직무와 관련이 없고 청탁대가도 없었다 청탁 내용 수준이 민원이었다 직접 전달되지 않은 것도 있다 이렇게 떠들어댔습니다 검찰에서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위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안 이후에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죠 이거를 보고하고 신고하지 않게 되면은 바로 윤석열은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걸리게 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상당히 그 형량도 세고 국가의 기강에 대한 문제 공무원에 대한 문제 부정부포에 대한 문제를 척결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우리의 관련 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뇌물성이었다 그러면은 이것은 뇌물죄로 김건이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문제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여러분 국민 권익위가 다시 한번 생각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대학 동창인 권익위원장 대통령의 후배인 권익위 부위원장 결국 우리의 청렴하고 강직한 김 국장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상가집에서 뻔하게 앉아서 지네들끼리 옹기종기 앉아서 상가집을 더럽혔던 그 사람들 김 국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김 국장의 가족들이 그 사람들이 상가집에 와 있을 때 정말 눈을 못 감았을 것입니다 김 국장의 어머님이 전현희 의원에게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현희 의원은 김건이와 윤석열이 죽였다 살인자라고 국회에서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 아주 정당하게 정정당당하게 아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부끄러움과 한마디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이들은 이러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부도독하고 이렇게 모렴치하고 한마디로 악랄하고 악독한 정권은 정말 처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건희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김건희 후원업체 대통령 관절을 후원업체가 대통령 관절을 공사하는 걸 두 차례나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은 2022년 5월에 인테리어 공사라고 8월 증측한 설계 감리했다 이 업체는 법인 등기도 없고요 유령 사무실만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지네들 마음대로 그냥 해먹는 거죠 그래 와서 해 내 집이야? 자신 돈으로 줬겠습니까? 대통령 관저가 사저입니까? 자기네들이 그냥 산 집이에요? 네 대단합니다 일주일 만에 공사 완료했다라고 또 나와있다 그럽니다 이 코바나 컨텐스 김건희가 전시할 때 세차 내내 후원한 업체입니다 히림종합건축사무소라고 합니다 네 코바나 컨텐스를 후원한 업체들 대기업들 이번에 청문회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만 무혐의 처분 내린 김영철 검사 어제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를 가서 1112호를 확인했습니다 장시호가 생일 파티를 거기서 했다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날이요 그날 출정기록을 찾아낸 것이죠 1112호실 특검의 검사실 1112호실은 과연 누구의 사무실이냐 그렇다면 유탐사라든가 변희재 대표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증언한 대로 여기서 물고 빨고 뭐 아 이건 뭐 다른 데인가요? 자 이러한 짓거리들과 조작 그리고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집단이 바로 검찰입니다 이들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뭐 기대하지도 않았고 한패 거리였으니까요 그러나 기분 나쁜 것은 우리 국민을 요만큼이라도 생각한다 그러면 사과한다 그랬었잖아요 지난 총선 전엔가요? 뭐 문자 보냈잖아요 저 사람한테 한동훈이한테 아무 거리낌도 없습니다 검사실에서 파티해줬다라는 사실이 점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의 1112호실입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조만간 밝혀질 것입니다 거기 안에서 김영철이라는 검사와 장시호가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그리고 법의 이름으로 법의 탈을 쓰고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이미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또 여러분들 본인들도 진짜 살기 힘들 것입니다 채소값이 엄청나게 뛰었죠 채소값이 171% 뛰었습니다 5위값도 99% 뛰었습니다 장보기가 어렵다는 것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도 체감경기 기업의 심리지수가 92.5%로 두 달째 떨어졌습니다 기준이 100인데요 100 이상이면 기업에서도 경기를 낙관하는 것이고 102 하면 상당히 비관적으로 기업 자체가 지금 그런 겁니다 기업 소비 투자 세 가지 다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게 수치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가게를 보시는 주부들이라든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피부로 겪고 있을 것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노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금으로 펑펑 써대고 우리 세금으로 대통령 관점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아는 업체에 줘버리고 디올백 300만원치나 받아 먹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나타나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은 무혐의라고 김건희 씨의 노예고 김건희 씨의 하수인이고 이런 검찰이 함께 놀아나고 있는 현실이 정말 너무한 현실이다 7월에 생산자 물가가 한 달 만에 재반등했습니다 기업 경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비상에 걸려 있습니다 폭염이 계속 지속되면서 소비자 물가도 점점 오를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가 불황이면요 사실상 물가는 오르지 않습니다 경기가 활황이 때 물가가 오르죠 불황이 때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어디서요? 윤석열 정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 국민의 삶을 책임집니까? 왜 저들을 우리가 행정권력을 줬습니까? 왜 저들에게 대통령 권력을 줬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 그냥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자기네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자기네들은 법인카드 펑펑 쓰고 있거든요 자기네들은 활동비 펑펑 쓰고 있거든요 자기네들은 대대로 물려받은 자산이 많거든요 부동산 값은 뛰고 있거든요 25만원이라도 좀 주자라고 낸 야당 대표의 하소연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가차없습니다 국민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도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니네들 알아서 살아 각자 도생해라 과거의 봉건주의 때도 이러한 전제군주는 없었습니다 참 보기 드문 사람입니다 보기 드문 정권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정권의 위기 정권을 보유하는 데만 눈이 돌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정치는 무엇입니까 하라고 물어봤습니다 공자는 족식, 족병, 족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백성들이 먹고 살게 해줘야 된다 이것이 정치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력을 키워줘야 된다 그리고 백성들의 신뢰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으뜸을 뭐냐 백성들을 먹고 살게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진짜 전제주의 국가 예를 다시 한번 제가 드는 것은 공자와 그 시대에 살았죠 한소에도 민의식 위천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정조대왕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가뭄이 들고 백성들이 못 먹으면 궁에서 끼니를 굶거나 아니면 죽으로 떼웠다고 합니다 정조대왕을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물가는 오르고 의식주 값은 뛰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맹자도 한마디 했습니다 맹자도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 그랬어요 항산이라는 것은 생산할 때 산자죠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우리 속담도 있습니다 정치의 첫 걸음은 바로 의식주를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식주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 여러분들 그 기본사회의 말이 떠오를 것입니다 자 저희들이 준비한 모닝 이슈톡부터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경기도 안 좋고 물가도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이 금액들은 저희 뉴스 커멘터리 유용할 생활정치의 운영비로 제가 알뜰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세상 국간에서 인심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는데 부족한 상황에서 또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을 모아주신 진짜 큰 힘이 된다.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이트에서도 몽몽님, 다원님 신규회원 가입해 주셨고요. 그리고 몽몽TV님, 몽몬TV님 세게 싸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정조사님, 지금 꼬리잡기 릴레이 후원들도 많이 해주십니다. 안동건가님, 손오공님, 이유님이 처음 시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성 잊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유튜브 저널리즘 그리고 대중민주주의, 우리 사회의 국민산, 국민생활정치를 위한 노력을 함께 여러분들과 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의 특성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저야 여러분을 대표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취재해서 매일 아침 9시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기성 언론들 왜곡되고 변절되고 권력에 빌붙어 먹는 그러한 제도권, 타락한 언론에 대항해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채팅방에 올려주시는, 파랑스님도 감사합니다. 채팅방에 올려주시는 글들이 저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개척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고려님, 썬라이즈는 누구 겁니까? 오늘 그 이상식 의원, 이분이 보니까 경찰 경력이 아주 오래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행안위에서 썬라이즈 문제, 치은순 문제, 세관 카리테리어라고 얘기한 분입니다. 이상식 의원이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시지 않겠냐. 제가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세관 카리테리어라고 얘기한 분이 뭔지, 거의 최은순이 어떻게 관여되어 있는지, 물론 국회의원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겠습니다만, 유탐사에서 이 문제를 처음 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나오셔서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근거있게 얘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 우리 백혜룡 경정이 당한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금종이님, 추석합니다. 감사합니다. 순비소리님, 건희는 엄마 말을 잘 들었는데, 심영성님. 아, 봉화, 오늘 이재명 대표가 봉화마을에 못 가게 됐다고 합니다. 코로나에 걸린 모양이에요. 코로나에 걸려왔고 이재명 대표가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오늘 아마 최고위원들과 함께 봉화마을에 가기로 했었는데, 가지 못했다는 소식. 그리고 일요일 날에 한동훈과의 여야 대표회담도 취소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코로나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아프대요, 요즘에는. 코로나가 이렇게 있으면 말이죠. 아니, 국가에서, 정부에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코로나가 지금 막 번져 나가고 있는데,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한동훈이, 한동훈 씨, 당신 집권자당 대표 아니에요?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정협의회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은 그렇다 그래도, 당신 집권자당 대표 됐으면 코로나 대책이라도 좀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코로나 대책도 안 세워요. 우리 액구준 이재명 대표만 코로나에 걸리게 만들었습니까? 왜? 제게 인우견입니다만. 체유님, 코로나 장난 아니라고 그러죠. 무정부입니다. 와와님. 자유007님. 순비소리님. 많은 분들이. 애고 안쓰럽다 대표님. 앵무새님. 박매님. 김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즈라엘님. 통장으로 후원도 해주셨는데, 채팅방에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가족님. 배동원님. 파랑새님의 후원 귀하게 쓰일 것입니다. 예, 귀하게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부모님. 바이오의 흐름님. 모르죠. 독도 공동통치야. 기시다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기시다가 10월인가가 인기가 끝나요. 그런데 9월 초에 온대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시다가 왜 와요? 윤석열 격려하러 오는 겁니까? 그래, 너 잘했어 정말. 야, 독도도 이제 영유권 포기하자. 그게 마지막이야. 확실하게 해줘야지. 우리 한미일 군사동맹 하에 우리 일본의 국익을 좀 지켜줘. 당신이 앞장서. 당신 쫓겨나면 후쿠시마로 망명 와. 뭐 그런 얘기하러 오는 겁니까? 김희가여, KBS 정말 잘 틀었어. 대한민국 최고야. 대한민국 공영방송. 일제의 방송이야. 일본의 방송이야. 격려하러 오는 겁니까? 아니, 퇴임 한 달도 안 남은 사람이야. 왜 한국에 왔어요?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환영한다 그러면서 1박 2일로 정상회담한다 한다 그럽니다. 바이오 흐름님, 호흡님. 진짜 공동통치하자고 선언할지도 모릅니다. 이에 진리아패 겸원위 강아지님, 랜 랩타워님, 해피북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자, 뉴스 브리핑마저 정리하고 우리 변희재 대표, 그리고 변희재 대표에게는 지금 여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상식 1 부산경찰청장에서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경찰 쪽에 계속 계셨더라고요. 이분에게 청문회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썬라이즈하고 세관 카르텔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신뢰성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에 걸린 우리 이재명 대표,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계속 뛰고 있습니다. 43.2%, 한동훈은 25.6%로 또 빠졌습니다. 이재명과 한동훈의 대선주자 적합도는 무려 17.6%나 차이가 납니다.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씨의 아내의 의뢰에 의뢰해서 지난 17위부터 19일, 2006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2주 전보다 4.2% 상승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대선주자 적합도가 무려 80.9%입니다. 여기에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 시청자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80.9% 대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이렇게 오르고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적합하다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왜 이렇게 상승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는 크게 국가의 비전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먹고산인 위주입니다. 에너지 고속도로입니다. 기본 사회입니다. 정쟁에 휘둘리지 않고 한동훈이나 윤석열이가 뭐라든 간에 검찰이 이재명을 어떻게든지 올가매든 간에 이재명 대표는 국가의 비전을 얘기했고 국민의 삶을 얘기했고 국민의 생활을 얘기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나 한동훈은 자기 정치도 없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죠. 자기 입장도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야 대표회담이 취소됐다고 하는데 생중계까지 하자 그랬잖아요. 어떻게든지 그거 이용해서 자기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보려고 했던 야근직거리였죠. 저는 생중계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윤석열도 그럼 믿을 거 아니에요. 아, 한동훈이가 뒷담화 안 치는구나. 이재명하고 밀당 안 하는구나. 하여튼 간에 코로나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자가 격리돼 있고 봉화도 못 가고 그리고 1월 날 예정돼 있던 한동훈과의 대표회담도 취소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이 무진장 아쉽겠어요. 자기가 일대일 구도로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러지 말고 당신 정치나 좀 하세요. 집권 여당의 대표답게 국민의 삶도 걱정하고 생활도 걱정하고 국민의 고통도 좀 선거 때만 전통시장 돌아다니면서 떡볶이나 오뎅이나 먹지 말고 진짜 국민 현장에 가까이 가세요. 보수층에서의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도 아주 흥미로운데요. 지금 도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적합한 인물이 없다가 21%나 됩니다.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 보수층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한동훈이 그래도 한 24.1% 유승민이가 15% 나오는데요. 한길 리서치의 8월 정기 여론조사입니다. 보수층에서도 차기 대선으로 될 수만한 사람이 없다. 또 이들은 용병을 또 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꼬아서 어떻게든 간에 언론과 작당에서 대통령 권력을 가져갔지만 차기 대선 주자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보수는 정말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닙니다.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박근혜 그리고 국정농단 탄핵을 당했던 보수 정치 세력이 스스로 물갈이를 못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건강하고 합리적인 보수가 있어야 함께 민주개혁 세력과 함께 진행될 수 있을 텐데 이런 게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다음 지방선거 또 대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에 보수는 없다. 그럼 중도와 개혁 세력이 정치를 해나가는 이런 형국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보수 정치 세력을 안 믿습니다. 이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차기 대선 주자에서도 잘 모르겠다. 적합한 인물이 없다가 22%나 됩니다. 윤석열의 통일독트린이 발표됐었죠. 그런데 여론은 아주 싸늘합니다. 73%가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 73.5% 실현 가능성이 있다.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21%밖에 안 됩니다. 보수층에서도 윤석열의 통일독트린 독트리라는 말을 어디서 가져왔고 이게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1967년도에 김밀성의 조국혁명 역량 강화 남조선혁명론이 그때 나올 때 얘기인데요. 그거랑 상당히 유사했다. 표절했다라고 박선원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독트리라고 붙여왔고요. 어제는 또 반기문 무료한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왔고 통일독트린 8월 15일에 얘기한 참 잘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무족 통일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내부의 변화 주민들의 변화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정보전, 사이버전 그런 게 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나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을 변화시키려면 여러분 뭘 해야 되는 거죠? 남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죠? 개성공단의 일화, 초코파이. 개성공단에 진출해서 오후마다 셋인가요? 북한 우리 주민들에게 초코파이를 하나씩 나눠줬죠. 그런데 한 달인가 두 달 잠깐 중단했다고 합니다. 다른 걸 했더니 거기 있는 북한에 우리 주민들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왜요? 초코파이를 집으로 가져가서 가족끼리 다 끓여먹고 또 장시장 암시장에다 내다 팔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저도 DJ 정권 때 북한을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 한 번은 금강산을 갔다 왔습니다. 처음에 금강산 갔을 때는 완전히 대단했어요. 검사하고 그런데 두 번째 갔을 때는 거의 북한 안내원이 있었는데 여성 안내원 막 저희랑 노래도 불렀어요. 그리고 거기가 거의 해방구였습니다. 금강산에 있는 데가 일대가 가서 북한의 서커스 공연도 보고 그리고 거기서 개성 인삼주도 사오고 아주 친절했었어요. 그것이 바로 북한 주민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무력으로 풍선 날리고 그러면 북한 주민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대중의 정책을 선샤인 팔러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햇빛이 비춰갖고 변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선샤인 팔러시로 DJ는 미국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라든가 미국 의회에도 설득했습니다. 그것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북한을 변화시키면서 북한이 잘 살게 되고 우리의 금융자분이 세계의 금융자분이 북한에 투자해서 북한을 변화하게 하는 것. 흡수 통일을 안 한다고 국무에 선언하고 그것이 바로 통일로 가는 지름길인 것이고 남북한이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남한의 경제도 발달하고 북한도 잘 살게 하는 인류 번영에 기여하는 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도대체 생각 좀 하십시오. 조금이라도 뭐 DJ를 존경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거라 좀 배우십시오. 그런데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어딜 갔냐? 무슨 뭐죠? 아 그 3군 사령부하고 합쳐진 지상작전 사령부를 방문해서 북한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적화통일 꿈꾸는 북한 침략은 곧 종말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가 뭐 침략한다 그랬어요? 북한에 뭐 지구가 있습니까? 지금 도발하는 국치전 지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 통일 독트린 바치기 위해서 국민들이 다 싫어하니까 그거라도 좀 어떻게 올려보려고 자기 도치에 빠진 정권입니다. 진짜 위험한 정권입니다. 무슨 짓을 할지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계엄령도 국치전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 국민들이 다 깨어있기 때문에 국민의 73%가 8.15에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무력통일론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사실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만 이거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산작전사령부는 또 왜 방문한 겁니까? 도대체 전쟁 발발 초기에는 장사정포와 미사일기지 제압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북한 주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서 그들이 우리를 만나고 아 나만이 이렇게 잘 사는구나 나만은 민주주의가 그렇게 잘 되겠구나 우리도 바뀌어야지 라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하고 잘 협력해서 북한을 같이 변화시키게 만드는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 잠시 뒤에 스튜디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로 어허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에덴버로 공주님. 초코파이? 초코파이를 진짜 끓였다니까요. 제가 얘기한 거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의 얘기입니다만 유명한 얘기예요. 아주. 개성공단에서 초코파이를 나눠주니까 초코파이를 북한 주민들이 끓여먹었다. 그리고 장시장에 가서 그것을 바꿨다. 그래서 초코파이를 안 줬더니 난리가 났었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DJ 정부 때 이걸 만들어냈으니까요. 양들의 수단이 있네. 감사합니다. 제 옆에 우리 변희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변 대표님 지금 여러 가지로 여건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 내부가. 먼저 행안이 청문회 보셨죠? 다는 못 보셨겠지만. 저는 다는 못 보고요. 네. 보시고 나서 이건 좀 제 느낌은 박종원 대령 때의 청문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유사한데. 유사한데 이게 좀 달라요. 이거는 사실은 국제적인 범죄 문제로 비화될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더 폭발력이 크죠. 그렇죠. 이거 밝혀내기는 참 쉽지 않을까요? 세관, 경찰, 검찰, 용산, 이종호 다 등장해요. 저게 지금 사실은 박종원 대령 사건도 결국에는 누가 노비를 했는지는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수사가 아니고서는. 단순한 국회의 질의만 가지고. 근데 이거는 그 자체로 중차대한 국제 범죄여서. 아 저건 특검이 아니고는 저건 뭐 방법이 없어서. 네. 청문회로 밝혀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본래 그렇게 들어오는 게 금계도 있고요. 그림. 이런 것들도 사실상 세관 속여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대요. 이게 진짜 됩니다. 근데 그 정도는 뭐 탈세나 뭐 오양관리법 위반 정도인데 마약은 다르죠. 마약은 국제적으로 예를 들면 마약 유통책들은 사용이나 현장 사살이 가능한데. 어찌 보면 국제적으로 가장 중범죄 중에 중범죄죠. 그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이를 조심하라고 막 그랬잖아요. 국가 간의 문제니까. 아니 예전에 미국은 파나마의 노리가 대통령이 마약 유통한다고 해서 체포해 버렸잖아요. 그냥. 남은 나라 대통령을 체포해 들어가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전쟁이 유발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특검이 제대로 국정조사 들어가겠다고. 아니 사실은. 참 이거는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상상 못해서 그런데요. 네. 지금 우리 정부가 한 짓이. 파나마의 노리에가랑 비슷한 짓을 한 거예요. 마약 밀매업자들하고 정부의 담당이나 권력자들이 유착이 돼가지고. 파나마에 있는 마약을 중남미하고 미국에 유통시키고 있는데. 이걸 안 잡는 거야 노리에가가. 그리고 당연히 미국은 대통령을 체포해 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건 말레이시아 얘기가 나오는데. 범아시아 유통되는 마약을 한국이 세관이 같이 유착해서 두려워고. 이거를 수사를 만약에 윤석열이 막았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요. 주한미군이 임 대통령이 체포가 가능합니다. 그러네. 평택에도 그게 가는 거 아니야? 평택에도 그게. 회수도 다 못했더라고. 그건 국제법사고는 마약범죄는 다 체포해도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파나마 노리가 테프 했을 때 아무도 없었잖아요. 국제적으로. 그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국제 범죄여서. 네. 저는 윤석열이 맨날 밀실에서 증거만 조작해서. 이걸 뭔지 모르는 게. 석유하고 마약이에요. 이 두 개를 자꾸 건드리잖아요. 동해 석유. 어떻게 됐습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데. 그걸 시추하고 있나요? 모르겠어요. 자꾸 원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이러면 석유시장이 흔들리잖아요. 맞아요. 석유시장 가격을 흔든다거나 마약 쪽에 들어가면 사살될 수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지금 중동에서 있는 지도자들이 의문사들이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석유 문제에 걸려있는 것들입니다. 그날도 주식시장이 열리는 날. 갑자기 아프리카 정상들하고 있다가. 뛰어와서. 10시에. 10시에 딱 140만 배럴이 있다라고 한 다음에. 조용히 해. 그 다음에 예의가 없어. 그 이상한 미국. 누구죠? 브라질 사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브레이오. 아브레이오. 들어와서 떠돌이다가 또 나가버리고. 그래서 그. 검찰에서. 뒤에서 장난치는 거. 의증교사나 진도주. 이거. 마약이나 석유 쪽 갔다가는. 골로 갑니다. 여기 검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남부지검에서. 그러니까요. 영장. 잘 나오던 영장이. 갑자기. 이 브리핑 나가고 한 다음에. MBC에서 스트릿 뉴스 나간 다음에. 여섯 번을 다 기각했다는 거예요. 검찰에서. 이게 합작품이야 다 이게. 너무. 너무 유효한 짓을 하고 있는데. 뭐. 꺼리낌이 없잖아. 그냥 무슨 뭐. 임성경 사단장 승진 한번 해주겠다. 이거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김건희가 어제 이제 무혐의 처분 받았잖아요. 뭐 예상했었지만. 검찰에. 그런데 이제. 그. 민주당의 법사인 뭐 저 누구죠. 김승원 의원이라든가. 이분들이 가서. 1112호 시기. 그날 출장. 출장 기록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김영철에 대해서. 분명한 얘기가. 집어낸 겁니다. 장시호와 김영철의. 그 뭐. 뭐 어쩌고 어쩌고 한 거.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요한. 하여튼간 청문회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걸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봅니까. 일단. 지금 그. 장시호 녹취록은. 다. 거짓말이라고. 지금 막. 표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얘기가 장시호 녹취록과. 제보자관에서. 나왔던 얘기고. 그. 서울구치소에서 같이 있었던 정다은 씨가. 이. 확인된 내용인데. 서울구치소에서 일요일날 검찰에 출장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요일날. 이 서울구치소는. 교도관들이 다 쉬어요. 데려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검찰까지. 아. 만약에 데려가려고 그러면은. 쉬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요일날 면회가 안 되죠. 아예. 일요일은 아예 변호사고 뭐고. 아예 일반 면회고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네. 일요일은 그. 교도관들이 그냥. 한두 명 정도만 왔다 갔다 하는. 네. 운동도 안 시킵니다. 왜. 운동 한 번 가려면은. 교도관들이 와서. 끌고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력이 없어요. 아. 변대 피해 한 번 들어갔다 오고. 잘 아시네요. 일요일은. 검찰에서. 불러도. 서울구치소가 못 데려가요. 근데. 데려갔단 말이에요. 문제는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날이 장시호 아들의 생일이기 때문에. 생일. 생일 파티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특혜죠. 어마어마한 특혜죠. 생일 파티를 왜 갑자기 해준 거예요 그때. 장시호한테. 네가 이제 위증 잘 해주면. 너 구속 안 시켜줄게 했는데. 1심 때 검찰이 1년 6개월 구형하면서. 네. 그럼 법원이 되게 징역 1년에 집행 2년 때리는데. 판사가 보니까. 이거는 장시호 범죄가 너무 악질적인 거예요. 구형이 1년 6개월인데. 3년을 때려버렸거든요. 1심에서 구속이 됐어요. 장시호가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그때 이제 와서 위로 파티. 이루어지는구나. 김영철이었겠죠. 누구였을까. 근데 저는 이 김영철과의 그런 뭐 불륜관계를 제외하면요. 예. 전체적으로 장시호의 위증교사를 총괄 지휘한 사람은 저는 한동훈이라고 봅니다. 한동훈. 예. 김영철 따위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위증의 그런 스케일이 커요. 지금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관연료 사건 총문회 하지 않았습니까. 보면 그때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수사본부를 만들어요. 경찰 관세청 검찰. 근데 사실상 이번에 총문회에서 들어간 세관연료 사건도 보면은 이 세 기관이 합동하거든. 그것을 세관 빼라의 작전을 이 세 기관이 한단 말이에요. 용산위에 나오고. 한동훈이가 참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 같아 보니까. 한동훈은 지금 그 세관청문회나 김영철 청문회 나와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근데 뭐.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많이 걸려들어서. 어제 또 이제 청남동 술자리. 아 그 문제 어떻게 됐어요? 막 보도가 나오는데. 결정적인 이 첼리스트 증인이 나와서. 네. 마지막 이 증인신문을 하고. 이제 결심이 끝나고 10월 16일 날 이제 선거가 나오긴 했는데. 첼리스트가 나와서 말을 바꿨잖아요. 어쨌든. 자기 남자친구한테는 한동훈이 가서 동백본 아가씨를 부르고. 다 떠들었는데. 거짓말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단. 남자친구한테 왜 거짓말을 하냐. 그것도 통화로 거의 두 시간 가까이 왜 거짓말을 하냐. 네. 남자친구가 무서워서 그랬다는데. 남자친구가 무섭다고 두 시간 동안 왜 전화로 거짓말을 합니까. 무서우면 전화 안 해야되지.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 뒤로 계속 물어보는 질문에. 첼리스트는 논리성이 다 무너져가지고. 저런 경우는 이제 이른바 법정에서는 증언의 신뢰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첼리스트가 봤다라는 것도 신뢰성이 없고. 그럼 이 사람은 그냥 배척이에요. 이 사람은 빼고 가는 겁니다. 그렇지. 그럼 뭘로 가는 거냐. 물 찍으러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이 법원이 원래 재석 한동훈한테 요구한 거는. 네. 너 그날에 이 청담동 순찰이 없었다는 증거를 내라. 이게 입증책임이라는 게요. 너 예를 들면 너 한 달 동안 여기 오지 않았던 거를 한번 입증해라. 이건 말이 안 되는데. 하루 정도는 내는 거예요. 하루 정도는 한동훈이 충분히 그날. 내가 그 청담동훈이 충분히 그 날. 청담동 순찰이 없었다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법원은. 그렇죠. 더군다나 법무장관이었기 때문에. 네. 법무장관의 차량 기록. 예. 법무장관의 업무 일지 등등 다 있지 않냐. 제출을. 오늘까지도 제출을 안 한 거예요. 오늘까지 제출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거 안 되면. 부인 진술서라도 있었던지. 아니면 자기 집에 들어가는 cctv라도 있었던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법무장관이 아니라. 우리 유 박사님이나 변호인자한테 요구해도. 그렇지. 하루 정도면은 내가 여기 안 있고 있었다는 거 입증을 해야지. 핸드폰 위치 추적도 안 쓰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다 1년 동안. 예를 들면 이세창이라는 자. 네. 이 술자리를 추석했던 자는. 그날 나는 밤 10시에 영등포에 있었다는 핸드폰 위치 기록을 제출을 했어요. 청담동 왔었다. 근데 이게 조작된 게 들어왔는데. 어쨌든 내일 되면은. 일반인인 이세창도. 네. 핸드폰으로 자기는 영등포에 있다는 거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조작이긴 하지만. 한동우리는 왜 그것도 못 하냐 이거예요. 법무장관 한자가. 그 가을 정도에 그 법원에서 판결을 내르잖아요. 10월 16일 날 나옵니다. 10월 16일 날. 네. 그래서 어제 뭐. 체리스트 직원은 너무 주헌부헌해서. 이 사람의 말을 믿고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원래부터 법원은. 물증을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네. 유탐사 승소가 확실하죠. 아. 한동운에게 나왔으니까. 요즘 한동운에 뭐 대표 된다면. 조용해요. 하기 전에는 뭐. 수평적인 관계. 뭐. 대통령실하고. 뭐. 제3자 특검법 얘기하고. 저 민생이 어떻다 떠들어댔는데. 한마디도 없어. 왜 그러는 거죠. 사람. 사기꾼들의 수준이. 네. 전두환 노태우만도 못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똑같은 사기꾼들인데. 네. 그래도 전두환 노태우는. 전두환의 용인화에서. 노태우가 사기칠 수 있는 여진이 좋는데. 안 주는 거예요. 윤석열이 전혀. 아예. 전혀 안 주는 거고. 한동운도 한계가 있고. 윤석열과 범죄가 너무 많이 얽혀 있고. 자기 범죄 얽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 네. 만약에 사실 한동운이 지금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는. 범보수 진영에서. 광복회와. 이. 범정. 이. 정해보수와 붙어있는. 권국이나 친리문제 붙어있지 않습니까. 네. 변절저파들이. 신중권이나 김경률이. 올드나 뉴라이트 쪽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광복회 쪽의 편을 들어서. 칠 수는 있었는데. 그것도 안 했다. 왜 그러냐면. 뒤에 또 신지호가 있더라고요. 신지호. 신지호. 신조 뉴라이트가 있으면서. 신지호가 먼저 광복회를 공격해버리니까. 한동운은 그 기회도 놓쳤죠. 그러면 윤석열에게 광복회라는. 오늘 나오셨으니까. 시간이 좀 많이 있으니까. 보수층 한번 분석을 좀 해봐요. 변이재 대표님. 지금. 저는. 우리나라 한국의 보수를 어떻게. 그런데 이게 지금 보수로 가기 전에. 네. 윤석열의 문제인데. 윤석열이나 한동운윰. 과거 현대사에 대한. 좌든 우든. 유라이트든 올드나이트든. 입장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은 입장이 없어요. 입장이 없기 때문에. 광복회 이종차를 쓴 거고. 독립기념관령의 기명사고를 쓴 겁니다. 그냥 양쪽 다. 입장이 있었으면 그렇게 쓸 수가 없죠. 그렇지. 정리를 했겠죠. 예를 들면. 이명박 박근혜 때. 이 문제로 인사가 충돌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렇지. 이명박은 주로 뉴라이트를 썼고. 박근혜는 올드나이트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극단의 극에 있는 사람을 써놓고. 네. 이 사람들이 양쪽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럼 윤석열 너의 입장이 뭐냐. 윤석열은.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 걸 왜 물어보지냐.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리는. 네. 자기 친한 친구 아버지 하나. 자리 하나 챙겨준 거고. 너희들은 그걸로 먹고 살아. 왜 말이 많아. 자식들아. 그거예요. 이 윤석열의 친일 외교와. 윤석열의 과거사 인식은 연결되는 게 없습니다. 과거사 인식은 없어요. 자기 말대로. 먹고 사는데 아무 도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없고. 친일 외교는. 바이든 기시다가 구축한. 이른바. 신냉전 구도에. 편승하려고. 김태우가 끌고 가서. 해가지고. 한마디로. 강자라고 보이는. 바이든 기시다에 줄 쓴 것 뿐이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제가 연구를 해서. 식민지 근대연언에 빠져가지고. 일본에게 잘해주는 거. 그게 아니라. 식민지 근대연언 책 한 걸 읽어봤겠습니까. 그렇지. 그냥 갖다 바치는 거야. 강자에게. 마치 검찰 때 출세하려고. 자기 강자들인 박영수한테 갖다 바치듯이. 그런 짓을 한 거니까. 윤석열은 그냥 백지다. 한동훈은 뭐 있겠어요. 한동훈은 뭐예요. 없죠 한동훈은. 한동훈은 없죠. 없으니까. 뒤엉켰어요. 뒤엉킨 것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한동훈. 둘 다 입도 못 절잖아요. 둘 다 입도 못 절잖아요. 다만. 윤석열 정권에서의. 저는 유라이트의 기조는. 김태효가 다 주도하기 때문에. 이종찬 회장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김태효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종찬 광복해서력을. 김태효와 유라이트가 쫓아내는. 흐름이 된거죠. 그 앞장선 게 신지호에요. 신지호는 그걸 판단하고. 유라이트가 대세가 된거죠. 신지호가 머리가 빠르거든요. 한동훈에서도. 이게 대세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중권 김경준은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스스로 진보좌파라고 주장하는. 입 딱 다물고 있잖아요. 진중권 김경준은.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아무 얘기도 안 하죠. 김태효가 시카고대학에서. 김태효가 박사기 논문을 썼다 그러는데. 일본외교안보정치. 그 사람은 일본사람 아니에요 완전히. 근데 그게요. 원래 국제적으로요. 예를 들면은. 미국에도 그런 사람이 많았는데. 소련을 연구했다 미국. 그 당시 냉전시대 때. 그렇지. 이렇게 되면요. 소련에 퍼섭됩니다. 그렇지. 그리고 소련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맞아. 김태효가 일본 연구했다. 김태효 보니까 라인 있어. 이명박 라인이 있어. 일본이 가만 놔둘까요. 일본도 정보원들이 있는데. 네.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국제적으로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은. 한국에서 일본을 연구한 사람을. 대일 정책을 쓰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자문을 드는 거기까지 되는데. 지금 김태효는 결정권자 아닙니까. 네. 이런 경우는 포섭이 되어버리죠. 그렇지. 그러면은 지금 광복회장. 이종찬 회장이 윤석열 정권원에게. 일진회 얘기를 했습니다. 일진회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구한말에 나라 팔아먹는데. 앞장선 단체 아니에요 실제로. 길을 닦아준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어제도 계속 치고 나가더라고. 이 싸움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이게 이. 보수 진영 내부에 들어와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윤석열을 정리할 능력이 없어요. 정리를 해야 될 이유도 모를 테고. 이게 지금 골마 터지고 골마 터지고 있죠. 계속 골마 터져서. 양쪽 다 윤석열을 버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죠. 뉴라이트에서도 윤석열을 버린다. 지금 현재는 뉴와 올드가 합쳐져서. 광복회와의 싸움은 올드 뉴가 합쳐져 있는데. 그걸 이제 범보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다만 이제 뉴하고 올드는 좀 많은 차이가 있는데. 광복회랑 붙게 되면 이건 뭐. 같이 심을 합치게 되어 있으니까. 광복회는 명분이 뚜렷하잖아요. 이게. 어쨌든 시각이 많이 달라요. 지금 나는 광복회란다 이렇게 조사해 본 적은 없는데. 이종찬 회장이 얘기하는 거랑. 네. 보수의 시각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이건 합치가 안 됩니다. 아니. 저는 뭐. 원래는. 1919년 임정하고 1948년 권국노은 일정 정도 논쟁도 하면서 상호 보완 관계를 만들어 놨어요. 이건 올드 라이트 입장에서는 임정의 정통성을 인정하면서 권국 48년도에 방점을 두는 거고. 이쪽. 우리가 볼 때 진보 쪽은 임정 쪽에 무게를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적으로 얘기가 돼요. 임정하고 이거. 오케이. 근데 이종찬 회장은 대한제국을 공급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저도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이건 도저히 보수가 못 받아들여야 돼요. 대한제국이라고 그러면은. 대한제국 왕조인데. 어떻게 공화국과 왕조가 같은 나라냐. 그래서 이종찬 회장과는 계속 들이받을 수밖에 없는데. 역사 논쟁이라는 게. 사실은 이 정도 논쟁은 진영 바깥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한 진영에서 하고 있죠. 한 진영. 한 정권에서. 아. 그러면 정돈을 해줘야지. 대통령이. 근데 무식하니까 정돈 못 하잖아요. 그냥. 계속하고.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은 해방 이후에 역사 논쟁에 잘 안 끼어들려고 그래요. 근데 최소한 자기 진영의 논리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진영의 논리는. 윤석열은 아예 없어요. 아예 모르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종찬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보수 여권이라 그러면은. 근데 뭐. 근데 먼저 썼잖아요. 이종찬을 먼저 썼잖아요. 자기 친구의 아버지. 먼저 썼다니까. 먼저 썼으면 그쪽이 맞추던지. 윤석열의 인사 정치에 대한 건 자기 친구. 친구하고. 자기 친구. 뭐 이런 사람이고 다. 사적 네트워크예요. 야. 공적인 뭐 노선이 하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계속 이렇게 꼬여가는 거죠. 야 너 먹고 떨어져. 너 옛날에 나 잘해줬어. 술같이 먹었어. 그래 너 내 고등학교 선후배야. 너 나하고 고시동기야. 뭐 그런 거구먼 다 이게. 근데 어쨌든 자 이러면은. 광복해 사람들은. 야 이 인간 이거 안 되겠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금 윤석열 이거 해도 너무한다 이거. 이래서. 여론 약화가 되고. 그래서 오늘만 TK에서 왕창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여론조산 TK에서. 그 뭡니까. 뭐 국힘이든지 윤석열이든지 뭐. 국힘도 많이 떨어지고. 저기 저 지지율 리얼미터인가. 그게 그나마 잘 나오는데 아니에요. 거기 TK에서도 4%인가 떨어졌어요. 아마 이제 한동원까지 겹쳐서 그럴텐데. 이러면은 보수 진정에서 아직 3년에 남았는데. 이건 도저히 보수가 아니다. 아니다 할 때. 어느 순간에 보수가 이제 결단 내릴 시기가 올 수 있는 거죠. 그 뭐죠. 그. 그 한길 리서치 조사에서 보면은. 차기 대권 적합도에서. 적합한 인물이 없다라고 21%나 나옵니다. 이게 지금 한동원도 못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지금 한동원은. 이재명 대표하고 지금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서. 좀 벌어지죠. 한동원의 경쟁력은. 그 당시 이재명 대표하고는 약간 비슷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올라가셨어요. 이제 수준이 드러나면서 떨어지면은. 한동원은 당대표는 유지한 이유가 하나도 없죠. 문성열 이전에. 네. 한동원 먼저 날릴까 해서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문성열 쪽이 아니라. 번보수 진정에서. 도움되는 게 없잖아요. 도움되는 게. 정기국회가 이제 시험대가 되는데. 정기국회 이전에. 이전에. 8월달에. 하여튼 저 10월 16일날 청담동 술자리 하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있는 김영철 청문회. 네. 두 가지에 대해서. 만약에. 네. 전광훈 쪽만이라도. 네. 전광훈 쪽만이라도. 네. 너 김영철 조작하고 청담동 술자리. 이건. 니가 잘못한 거라고 치기 시작하면은. 네. 그 정도만이라도 한동원은 날라갈 판입니다. 네. 근데 윤석열의 통일독틀이. 그 북한. 자꾸만 왜 건드리는 겁니까. 그거밖에 없나요. 할 일이. 근데. 어. 독틀이라는 표현을 쓰면. 국제사회적으로 인정이 돼야 된다. 맞아요. 아무도 인정이 안 돼가지고요. 다. 뭐. 그냥 무시 아니에요. 무시에요. 무시. 뭐. 의미가 없다 보니까. 예. 예를 들면. 국제적인 논평이 거의 안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 예. 상당히. 보수 정치 세력도 내부적으로 균열 현상이 심각하다는 거 아닙니까. 변 대표님. 그렇죠. 변 대표님. 정리하시겠지만. 나중에. 보수 인사 스물여섯 명이. 국힘 민주당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청문회 기획하라. 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김성렬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난번. 법사위청문회 때. 네. 제가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세요. 네. 제가 변인제가 참석을 안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시호가 위증을 한 정확한 사례 증거를 제가 다 줬어요. 법사위원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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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원은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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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판결문을 제가 이제. 절대 꺼내지 말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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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힘에 보 inflation이 상당수가 그 부분을 지지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은 윤석열 지지 기반이 완전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틀 만에 모았기 때문에 26명 인데 네. 만약에 일주일 모았으면 제가 한 60.70명 됐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정도로 보수에서는 이게 하필이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서 그런 거지 박근혜 관련 수사 조작 날짜 부분들은 보수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태블릿 조작이 들어왔을 때 보수 쪽에서는 상당한 도요가 있을 거랍니다. 윤석열 지식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 유튜버들이 물어봤어요. 정청래하고 박지원에게. 정청래 씨는 대놓고 왜 변이제 증인 채택이 안 됐냐고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히 거짓말이라고 보는데 거짓말 이전에 저런 식의 답변한다는 얘기는 정청래 씨가 앞장서서 막지 않았다는 해석도 가능해요. 자기가 앞장서서 막았으면 정청래 스타일은 얘기할 텐데 저희 기억이 없다는 얘기는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누구냐 그러면 박지원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앞장서서 막았냐 그러면 박지원이라는 얘기인데 박지원 씨한테도 황기자TV 등등이 또 물어봤어요. 왜 변이제 증인 채택 안 했냐 했더니 여당과 협의해서 안 했다고 그러는데 윤석열 한동훈의 조작범죄를 제가 까러 간다는데 이걸 여당하고 협의한다? 여당 당연히 맞겠죠. 그러면 앞으로 모든 청문회에 윤석열 범죄를 까겠다는 사람은 여당 다 막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갈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최사규명 청문회부터 김건희 청문회 할 수 있습니까? 검사청문회 뭐 타러 합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고 저는 이제 이왕 이렇게 된 거 민주당 지지자들이 따져 물어야 돼요. 변이제가 안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장시호의 위증 자료 갖고 있었는데 누가 목권에게 막았냐 그리고 뭐 소영길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에 통화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둘 다 윤석열 검사들하고 거의 목숨 걸고 지금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재판에서 둘 다 이 사람들은 검사들의 조련할 조사를 빨리 밝혀가지고 쳐서 공세를 펴야 되는데 솔직히 박지원 정청래는 지금 검사자한테 걸린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 잘 보였잖아요. 검사들을 칠 수 있는 무기를 제거해가지고 검사들한테 박수 받지 않았겠습니까? 박지원 정청래는 그러면 이 당의 대표이자 대권주자 이재명 대표는 언제라도 검찰 칸에 죽을 수 있는데 이걸 빨리 검찰들하고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 무기를 뺏어가지고 자기들이 검사들한테 아부 아첨하게 된 거립니다. 싸우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송 대표한테 나는 찬성했다. 아니 총문회까지 하는데 위증 조작 증거를 감축하게 말이 되냐 다만 자기가 선거를 뜨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당대표가 아니어서 그리고 이게 뭡니까? 당의 대표와 대권주자가 하라는 거를 박지원 정청래가 안 했다면 이거 학명이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정봉주보다 정봉주 씨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안는데 저는 이 정도 상황이면 박지원 정청래는 이재명 대표께서 칼국은 지금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변 대표님 네. 고생하시고요. 우리 변희재 대표님 말씀 다 하셨습니다. 충분히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보내드리고 우리 이상식 의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변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제 옆에 민주당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시고 그리고 경찰 쪽에 굉장히 오래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정감 부산경찰청장을 끝으로 이제 2016년도에 현직을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경찰 생활을 얼마나 봉직하십니까? 경찰대학 4년 포함해서 31년 6개월 아 그럼 경찰 문제에 대해서는 네 그럼요. 현직만 제가 27년 6개월이 있었습니다. 네. 성문회 과정을 제가 많이 지켜봤는데요. 지금 경찰이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경찰이 사실상 과거에는 이승만 앞잡이 같은 걸 하다가 그 다음 민주화 이후에는 정말 민중의 지팡이로 그리고 저도 이제 경찰을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경찰은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까? 네. 사실 아직도 저는 제 입에는 우리 경찰 우리 경찰이라는 말이 익숙합니다. 우리 경찰이 사실 그동안에 최근 수십 년간에 걸쳐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시민들이 말씀하시기에도 최근에 가장 달라진 것이 경찰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갑자기 경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시행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경찰국 설치고 그 다음에 이상민 장관이 이원모 당시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동석시킨 자리에서 고위 간부들 면접하고 줄세우게 하고 간접적인 충성 맹세를 시킨 이런 게 있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 이미 수사권을 1차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을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 간부들 수뇌부들은 자신들의 힘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검찰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또 벌력에 맞서기도 했고 지금 이원석 총장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누군가가 제2의 백혜령 같은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경찰은 좀 무력하고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 경찰관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저도 그 청문회를 보면서 어떻게 백혜령 경정을 저렇게까지 떼두드려 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정철들이 말이야 그렇죠. 한 명을 두고 어제 보니까 경찰이 한 19명, 18명 나오는데 맞아요. 죄다 공격을 하니까 해도 너무하다. 그렇습니다. 면전에서 그렇게 사실 직속 상관을 향해서 배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사실 저희 조직에서는 엄청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철저하게 상명 하복 조직이고 또 그다음에 개인적인 성격에 관계없이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물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관행을 깨치고 용기를 낸다는 것은 백혜령 경정 정말 대단한 분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셨습니다. 모르고 지금 또 전화 한 통도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그날 의원님께서 세관 카르텔이라는 얘기도 하셨고 후반부에 좀 궁금한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건데 그 2척 검토 지시 있잖아요. 이것도 아주 특이할 만한 것 같아요. 이거 수사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처음에는 이 사건이 촉발된 계기가 조병로 경무관이 백혜령 경정한테 전화한 것 그것이 이제 불구해져가지고 촉발은 됐는데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의 구조적인 핵심적인 외압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경찰의 2척 지시든지 2척 검토 지시든지 그 한 가지 두 번째는 검찰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요? 이 척 이 사건을 영동포스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서울청에서 가져오라고 검토를 지시한다는 거 검토 지시는 어제 김봉식 청장님 인정을 했으니까 검토 지시를 한다는 게 알려지는 순간 이미 일선 조직의 사기는 완전히 와해되고 마는 거죠. 거기다가 수많은 전화와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관세청 간부들이 찾아와서 이걸 빼달라 저걸 빼달라 이걸 어떻게 일선에서는 외압으로 느끼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겠냐고 이건 분명히 외압입니다. 그래서 2척 지시가 내려갔죠. 내려가서 왜 2척 지시를 했냐고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은 뭐냐 하면 지방청 직속부대 그러니까 마약수사대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의 직속부대인데 이 부대를 청장이나 부장이 직접 지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선서의 형사과보다 훨씬 더 통제하기가 쉽고 보안을 유지하기가 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관 공무원들 그때는 이미 또 수사도 거짓 다 끝나고 세관 공무원들의 가담 사실만 밝게 되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게 핵심이죠. 그것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상급 부서에 가서 은밀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봐줄 건 봐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검토 지시를 내린 건데 10월 6일 날 그런 검토 지시를 폭력대장에 가서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그걸 다시 원위치시킨 게 10월 11일인데 그 5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동안에 이제 10월 10일 날 보도 자료를 공식적으로 배포하고 mbc 등 언론에서 세관 공무원의 가담 사실을 이제 크게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상급 부서에서 판단하기는 아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가져가 봐야 은밀하게 대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영등포스에 내버려 두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한 걸로 다시 사건을 원위치시킨 걸로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 눈 가리고 아웅식이죠. 그런데 의원님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대단한 정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거는 국제적인 문제고 국가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일선에서 그렇게 몸 던지면서 수사한 쾌거를 엄청난 쾌거를 그래서 누구예요? 유리근 청장이 크게 칭찬했죠. 그 사건을 무슨 이윤인지 나중에 의원님이랑 다 밝혀가시겠지만 그걸 덮은 거 아니에요? 덮어버린 거 아니에요?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첩이라는 거는 야 니네들 하지 마 그거 아니에요? 거기 영등포 경찰서에 서 있던 형사과장 팀원들 보고 니네 이거 수사하지 마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저는 법 집행기관 출신이기 때문에 증거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고 제 짐작을 뭐 섣불리 내세우는 거 이런 건 좀 자제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분명한 외압의 작용이다. 이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경찰은 민생을 책임지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외국에서 정말 그런 필로폰이나 그런 게 들어오면은 그걸 막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막아내야 되죠. 수사하고 수사해야 되죠. 발본 세관하고 발본 세관을 해야 되는데 조직을 권고하고 그러니까 발본 세관을 좋은 말씀하셨는데 발본 세관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빙선이 끝났고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세관이야 세관이지 통관시켜준 세관 몇 번씩이나 이 사람들이 몸에다 칭칭 감고 들어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중간에서 이제 거기에 뭐 세관이 팽창 혈관이 팽창해가지고 뭐 출혈을 한 분도 계신다고 하는데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한항공 그 항공편이 이제 검역 그러니까 농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검역 때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편명이었단 말이죠. 말레이시아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그걸 별도의 창구로 안내한 그런 책임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왜 그렇게 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고 앞으로도 방지할 수 있고 국내에 안 들어올 거 아니냐 그렇죠 국민 안전을 지킬 수가 있는데 그게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분들이 그걸 방해한 거예요 방해한 거죠? 방해한 겁니다. 수사를 방해한 거죠? 수사를 방해한 거다. 아 나쁜 놈 나쁜 사람들이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직접적인 국가의 임무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그 마약이 그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됩니까? 그것을 이제 발본생을 하지 못하도록 위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만 수사를 하고 그 밑에 있는 시면에 있는 큰 빙산은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있다 발본생을 못하고 있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어떤 권력인지 몰라도 그 권력이 방해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사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 문제는 아까 얘기하셨는데 검찰 검찰 영장을 왜 나중에 여섯 번이나 기각을 해요? 그게 남부지검입니까? 어디 인천지검입니까? 남부지검 형사 6부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수사에 협조를 했습니다. 영장을 기각한 게 한 번도 없어요. 모든 걸 다 이제 협조를 해줬는데 10월 10일 보도자료가 나가고 나서 인천세관 가담 사실이 언론에 나오니까 갑자기 형사 6부에 검사 두 명이 영등포스에 다급하게 전환합니다. 대검의 짓이다. 세관 연료 사실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하게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대검이면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할 때죠. 그럴 겁니다. 그렇죠. 작년이니까 작년이죠. 그래서 그 보도가 나고 난 이후에 그리고 검사 두 명이 문의를 하고 난 이후에 갑작스럽게 10월 10일 담당 부서가 형사 6부에서 형사 3부로 바뀝니다. 또 이게 또 석연 차는 것이 9월 11일 날 인사가 대폭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한 달 후에 또 이거는 인사가 아니지만 부서가 변동이 된 거예요. 담당 부서가 아 그것도 이상하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 형사 6부에서 영장을 도합 6번을 기가하는데 하다하다 못해서 그래서 이제 백혜룡 경쟁이 수사 검사 기피 신청도 하잖습니까. 그게 이제 징계나 좌천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그런데 검사들이 영장을 발부를 안 합니다. 그리고 형사들이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사 3부장이라는 분이 전화와가지고 좀 이해해달라. 다음번에 영장 청구하면 신청하면 발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경찰 30년 생활 중에서 그 부장검사가 1성 경찰서 경찰관들한테 이렇게 사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들도 스스로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좀 서견치 않고 경찰관들한테 이상하게 보이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엄청난 힘이 위에서 내려와서 봐야 되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냐면 계좌영장 있지 않습니까. 그건 끝까지 발부를 안 합니다. 그게 왜 중요한 겁니까. 검은 자금이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 세관원 계좌에요 그게 세관원 계좌 세관원과 가족들의 계좌를 영장은 끝까지 기각을 했거든요. 지금 전직 대통령님에 대한 계좌도 마음대로 발부하는 이 검사들입니다. 이러니 세관원 칼테리 가장 핵심이 세관원이 돈을 먹었냐 안 먹었냐인데 그 세관원의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걸 그걸 발부 안 했죠. 그건 지금도 발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관원이 누굽니까 이름이 제가 이름까지는 지금은 이야기를 못 하겠고 뭐 입건된 피의자가 저는 7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관원이요. 그런데 그 7명에 대한 그 개인신상에 대한 핸드폰이라든가 계좌라든가 압심이 뛰는 수사원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세관의 입장을 변호하고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셈이죠. 조병록 경무원을 이제 수사 라인에서 배제하고 이제 파주소장으로 발령된 근본적인 이유가 백혜령 경쟁 백혜령 경쟁 백혜령 경쟁 내부 지침에 불과한데 우리 경찰청에서는 우리끼리만 통용되는 내부 지침을 근거로 해서 그 아까 사오고 있던 백혜령 경쟁 에 대해서 수사에서 배제하고 그렇게 이렇게 좌천시켰다 저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봉직자가 한 27년 하셨다고 네 27년 6개월 했습니다. 그런 일 본 적이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면 이게 검찰의 인사라는 건 결국 대검 백모부장 대통령실에서 한 거 아닙니까 검사 인사 같은 경우에는 주요 보직은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죠. 법무부 장관이 하는 그때 한동훈이었어요. 분명할 겁니다. 그러면 검사에 대한 인사는 검찰총장이 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이게 인사 발령이 아니고 부서 이동이 있기 때문에 부서 이동이라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뭐 어떻게 해서든 간에 검찰이나 법무부 순회의 의중은 있었다고 봐야죠. 그렇다 그러면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도 알고 계시고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경찰을 움직일 수 있어요. 경찰 순회부를 세관 관세청을 움직여 검찰을 움직여 거기다가 인사혁신청까지 움직여 인사혁신청까지 했지 중앙징계위원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엄격한 조직이거든요. 경찰의 징계위원회도 그렇지만 중앙징계위원회 굉장히 엄격한 조직이고 어제 어저께 이제 김성호 전 인사혁신처장 또 나와서 자기도 뭐 거기에 크게 관여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크게 관여할 수 없는 처장도 크게 관여할 수 없는 조직에서 정말로 이례적인 징계경로가 나왔지 않습니까 간봉 2개월이 얼마나 다운됐느냐 하면 간봉 2개월에서 간봉 1개월 견책 개고 불문인데 3단계나 징계가 다운됐다 이것은 경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5년만이 처음이고 33명 중에 조병로 1명입니다. 콕집어가 1명 이게 어디야 유사하지 않습니까 임성근 사단장 여러 명 중에서 콕집어 불송치 너무 사건 구조가 유사한 거죠 아니 이게 그러면 누구죠 김찬수 소장의 얘기했던 용사에 심각하게 보고 있다 용산 아니면 이게 안 되는 일 아니에요 이게 용산에서도 가장 막강한 힘 그분이 누구일지는 모르지만 막강한 힘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이 모든 퍼젤을 맞추기가 불가능하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모르는 일을 하든지 어 지금까지는 이제 이제 대통령실이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네 나중에 이야기하는 다른 사건 선라이즈 사건에서는 아 좀 이따 얘기해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 그 선라이즈 사건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는 김봉식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그날 청문회에서 누구지 어느 의원이 얘기를 하던데 그 윤석열이 대구지검 가 있을 때 목영종인가 그렇습니다 네 술친구라고 술친구고 그런 다음에 고속승진을 대구에서 서울청장원은 고속승진을 했다고 이런 사례가 경찰 역사가 없었다 기네스북이 오른다 맞아요 맞습니다 기네스북이 오를 만한 사건이 김봉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윤익은 청장도 그랬고 그래요 조조 지금 청장도 그랬고 그래요 김봉식이 그러는데 세 번째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정권은 누군가 한 명 밀어 올려가지고 당겨 올려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서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과거에는 좀 조심스럽게 타이밍도 보고 뜸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 정권은 그것을 대놓고 합니다 대놓고 우리 김봉식 경무관이 윤석열 정권이 집권하고 첫 번째 인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분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김봉식 청장이 대구경찰청 성서경찰서장으로 있었는데 1년 후에 인사에서 이제 난리가 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봉식이라고 총객인지 경무관인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 어디 있는지 찾아봐라 정말요? 이건 제가 예 저는 뭐 레이더망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김봉식이 이제 인사이동하는 것까지 좋은데 보통이면 이제 한쪽으로 배치했다가 요직으로 옮기는데 바로 경찰청에서 경무관 중에서는 제일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으로 바로 발령을 냅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작년 말 연사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해가지고 국가수사본부의 최고 요직인 검찰로 치면 특수하고 공안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국장으로 옮기는 거죠 그렇게 있다가 6개월 지나가지고 이번 7월달에 경기나무경찰청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그것도 양이 안 차가지고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서울경찰청장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이런 인사이동은 조조청장이나 윤익은 청장도 이 정도는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김봉식 청장이 술을 잘 못 마시거든요 술친구는 아니고요 그럼 무슨 친구야 술친구는 아니고 과거에 이분들이 이제 만났던 적은 있습니다 저는 그건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인연이 있는 거죠 윤석열이 대구 내려갔을 때 네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이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갑자기 벼락출세를 해가지고 민간에 있던 분이 뭐 은행장으로 오고 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윤석열 정권이 인사원칙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사원칙에 충실한 거죠 따름 그래서 김봉식 경무관이 1년 반 만에 성서경찰서장이라고 대구의 변방에 이따가 지금은 이제 서울경찰청장이라는 경찰의 핵심으로 왔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사람이 수사부장할 때 지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 공을 세웠구나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위에 이제 이제 수사사장도 있고 뭐 김광호 서울청장도 있고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권력에서 직접 컨택을 했다고 보면은 김봉식 청장의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한 거야 김봉식이한테 야 거짓 좀 세관 좀 빼봐 내가 입장이 곤란해 뭐 그런 거야 뭐야 도대체 어 참 끝내준다 진짜 끝내줘 끝내줘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대놓고 이번 정권에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본론으로 가죠 그 세관 카르텔이라고 청문회 했더니 네 세관 카르텔이 어느 정도입니까 의원님 파악하셨을 때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은 카르텔을 뭐 딱 꼭 집어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카르텔인데 어 제가 저는 이제 세관 카르텔이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 어저께 청문회를 하면서 예 고광효 관세청장의 답변 태도를 보고 저는 아하 이건 카르텔이다 아 아 이분이 나와가지고 고개를 빡빡이 쳐들고 어 실실 웃으면서 정말요 예 야당 의원들한테 어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찾아갈 수 있다 업무협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 바람부터 정기섭 인천 세관 통관 이 국장이 가장 요직인 감사 과장을 대동해가지고 왜 감사 과장에 갑니까 만약에 언론 문제로 가면은 홍보 과장을 데리고 가야 되지 감사 과장을 데리고 갔다는 것은 영도포 경찰서에 예 영도포 경찰서에 10월 6일 날 정기섭 인천 세관 통관 이 국장에 가면서 예 인천 세관 감사 과장을 대동을 합니다 뭐 세관 빼라고 항의하려고 네 그때 만약에 홍보 문구를 빼라고 했으면 홍보 과장을 대동해야 되지 그렇죠 감사 과장을 대동한 것은 분명히 우리 세관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할 수 있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오 그런 걸 가지고 아무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네 그러니까 심지어 여당 의원들도 그 태도를 절타를 하지 않습니까 아 이건 문제 있다 이건 문제 있다 그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병로하고 고강요 과세청장 진술 태도가 문제가 있고 이것이 사건을 뭐 키우고 있다 이렇게 자기가 자평을 한 적이 있는데 아 그런 내용을 보고 아 이 조직은 우리하고 다르다 경찰청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조지호 청장에 이런 사람이 나왔을 때 뭐 답변 내용은 거짓이더라도 네 답변하는 태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뭐 그런 절박감 같은 건 느껴졌는데 고강요청이 안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랬어요 너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상관없어 야당 의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저한테는 읽혀졌거든요 무슨 백이야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백입니다 엄청난 백이구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관세층이 움직였기 때문에 관세층이 만약에 가만히 있었으면 이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렇죠 관세층이 뭔가 작용을 했죠 그 작용이 자기 세관뿐만 아니고 경찰 검찰 인사핵심처까지 다 움직였다 그러면 이것은 카르텔이 아니고 뭡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 관세청은 세관 카르텔의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움직였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는 이제 세관의 존엄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북한의 최고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듯이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마피아나 카르텔이 자기들이 존엄에 상처를 입으면 앞으로 그 카르텔이 와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세관 카르텔은 자신들의 위상과 위신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털끗하나 세관 직원들이 다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난리를 부원님 좀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세관 카르텔이라 그러면 이게 마피아가 들어가는 겁니까 마피아가 들어갈 수도 있죠 국제적인 조직도 들어가는 거고 국제적인 조직은 이미 개입이 됐죠 국내에서 봐주는 큰 손이 있는 거고 네 큰 손의 존재는 이제까지는 저는 이제 정거에 의각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까지 안 나왔습니다만 저는 이런 사건 처음에는 긴가민가했습니다 선라이즈도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걸 보고도 처음에는 긴가민가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팩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팩트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 팩트부터 얘기하죠 아 팩트요 네 선라이즈 사건에 대한 팩트 선라이즈 네 팩트만 이야기합니다 선라이즈 사건은 평택항안에 위치한 이제 농산물 수입업체 수입 가공업체입니다 중국권을 많이 했다고 네 수입을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국내 시장에 유통을 시키면 막대한 뭐 600% 700%의 관세를 무려한 품목이 있습니다 네 고추 참깨 생강 뭐 이런건데 품목에 따라서 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팔면은 이제 이게 낮아지거든요 네 가공을 하면 이제 가공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선라이즈하는 업체가 마구 원물이라고 하죠 그걸 수입한 그대로의 원물을 시장에다가 유통시킵니다 경동시장에 막 유통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 이성열이라고 나중에 이 사건을 제보한 사람이 부속까지 되지만 이분이 세관 공무원을 대동하고 가서 경동시장에 찾아가서 상인들을 또 물어보고 또 이 회사의 회장한테 이야기합니다 회장이 강모라는 여성인데 강모라는 여성인데 여성한테 찾아갑니다 당신 왜 농산물을 중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이걸 강호하지 않고 그대로 원물을 팔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경동시장 상인들은 가공 안하고 그대로 하니까 상품도 좋고 하다고 하는데 당신이 왜 내한테 이렇게 따지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게 녹취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강모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지금 팩트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천억 또는 이천억에 달하는 막대한 이득을 취합니다 2011년 2년 3년 그 무렵에 그 가공을 안 했습니까 네 가공을 시키지 않고 그대로 불법으로 유통한 거죠 그럼 세금을 안 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관세를 물지 않지 않습니까 야 물어야 되는데 물지 않았다고 이 사람들이 엄청난 거구나 네 이거를 이제 이런 사실이 그냥 지나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경로에서 동시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는 경찰입니다 경기 남부 경찰청에 해양범죄수사대에 김모라는 수사관이 수사를 합니다 네 의욕적으로 수사를 하고 이 제보자 이성열 씨도 간택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의욕을 보였는데 네 2016년 12월 달에 협조자 이 사건의 세관 안에 협조자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천홍욱이라는 관세청장이 2016년 12월 12일 날 평택 세관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한 5일 만에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런데 좀 어하지 않습니까 관세청장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 관세청에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까 세관원들이 다 거기다 책임을 몰아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자기의 잘못을 몽땅 여기에다가 뒤집어 치었다 그럼 그 당시에 평택항에 그걸 쏟아내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뭐 공익제보하고 그랬을 때 현직 관세청장이 목숨을 끊었다고요 아니 아니 현직 관세청장이 방문을 하고 방문을 하고 누가 목숨을 끊은 거예요 5일 후에 거기 박모 계장이라고 평택 세관의 직원이 목숨을 끊었다 이 말이죠 그 직원이 평소에는 경찰의 굉장히 수사에 협조적인 사람이었다 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것은 팩트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근데 그 선나이즈라는 데가요 저도 지금 뉴탐자라는 데서 들은 것 같은데 전직 현직 세관원들이 만든 회사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을 지금 놓쳤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전직 세관원들이죠 전직 세관원들이고 명단도 일부 제가 파악한 게 있습니다 세관 고위직 2급 국장 출신도 있죠 입을 못 다물겠네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대표이사 오난은 강모모라는 사람인데 여성인데 그분이 최은순이라는 누구지 아시죠 최은순 씨 창모 네 그분하고 40년 직입니다 송파의 옆집에 살았다 그 이야기를 강모라는 분이 경동시장 상인들한테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 녹취록도 지금 있다고 합니다 내 배경이 이렇다 네 그러니까 이 가공 안한 농산물 너희들한테 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김근희씨 오빠입니까 김진우 네 그분이 선라이즈에도 여러 분이 왔었다 정말요 그분이 그건 이제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야 되고 주변에 그것도 확인해야 되지만 저는 전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또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것 같은데 김진우가요 하여튼 오빠가 어디 해외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 네 뭐 그건 추측입니다 전원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영임이라는 분이 회장이라는 사람 회장이 오너고 그분이 주변에 최은순을 자기가 잘한다 40년 직이다 자기 옆집에서 살았다 강영임 네 그런 이야기하고 썬나인주 회장이었다 네 그 명함도 우리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 이제 공익재무사가 고발을 해서 이성열이라고 고발자 이름은 다 나옵니다 인터넷에서 네 그분이 고발을 했는데 놀랍게도 고발을 하면은 왜 고발을 했는지 고발의 취지는 뭔지 그래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이제 여러 번 뭐 전에도 두들기다가 안 돼 가지고 가장 최근에 이제 한 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법무부 박상기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계실 때 거기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지고 접수를 하니까 법무부 장관실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서울지검으로 이첩을 하겠다 그래서 서울지검 2차장 소관으로 이제 접수가 됐는데 그때 지검장은 윤석열 지검장이시고 그랬다고 선라이저하고 경쟁업체였거든요 그래서 고발한 거구나 그래서 고발하고 이 선라이저의 횡포 때문에 문 닫는 업체가 많고 그래요 세관에서 뭐 보세구역에서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법을 위반하는 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열 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성열 씨가 본인 또 잘못한 게 분명히 있죠 세관법 위반하고 식물검역법인가 있는데 그거 위반으로 아무튼 구속이 되는데 구속되는 거까지 그럴 수 있는데 구속된 게 박찬호 제주지검장 의 부하검사에 의해서 구속이 됩니다 골칼이팔 역내고 하여튼 저는 이제 박찬호 검사하고 관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박찬호 지검장이 차장으로 근무할 때 그 사건이 배당이 됐다 그래서 박찬호 당시 차장이 인재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인사이동이 일어나고 나서 자기가 제주도로 갔다 그 제주도에 주거제가 있는 이성열의 위협사실에 대해서 구속을 한 거니까 어쨌든 간에 인과관계로 우리는 추론 밖에 할 수 없지만 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박찬호가 뭔가 모종의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현직 세관원들이 중국산 농산물 세금도 안 물고 동동시장에 유통했던 그 사건 네 그 사건은 고발을 했는데 수사나 조사 전혀 안됐어요 전혀 안되고 제가 이제 수사결과를 요구하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안 오고 있는데 검찰이 안 오고 있는데 안 올 것 같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야기 확실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현직 세관 직원들 하나도 안 잡혀 들어갔어요 그때요 네 현직 세관들은 그리고 선나이즈 직원들도 제가 알기로 처벌을 거의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다 제가 왜 그의라는 말을 쓰냐 하면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세관 카르테리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건은 그냥 흐지부지 지금 흐지부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경찰에 세관래로 이게 조사가 됐거든요 경찰에 의한 것은 세관원의 자살로 수사팀이 해체되고 하면서 흐지부지 됐다 장모계장이라는 분 네 아니 아니 박모계장 그리고 관세청 내부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지 안 할 수 없지 네 네 당시에 감찰 과장 이것도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 나옵니다 네 그런데 그분 또 나중에는 이승열하고 나중에 몇 번씩 걸쳐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수사지가 꺾이고 지금 우리가 인사기록카드를 요청했는데 장기간에 걸친 이분은 또 휴직을 했습니다 휴직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국장급으로 복직을 했죠 이 대목도 굉장히 의심적인 대목이고 관세청 국장이에요 지금 지금 관세청 국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루트가 이제 이승열에 의한 제보에 의한 국민신문고의 제보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제 그걸 한 건데 그것은 이제 본인이 구속돼 버린 거죠 이분은 자기 동생하고 아버지도 구속이 됐습니다 동생하고 아버지도 네 그래서 요거를 저희들도 이제 저는 이제 듣기만 들었는데 제가 팩트일 가능성이 70% 이상이 되는데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썬나이즈라는 그 업체 업체가 회장이 강영님 여자 아까 그 회장이 경동시장 다니면서 나는 치운순하고 40년 직이고 잘 알고 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오빠인 김진우가 거기 썬나이즈에 몇 번 왔다 갔다 네 김진우가 현재 의원님의 정보통에 따른 말레이시아에 가 있다 뭐 이 그림이 막 그려지네 막 그려져 거기다가 거기다가 지금 장진호라는 분이 있습니다 장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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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처고무부죠 김건희 여사의 처고무부 그 얘기 들었죠 그 얘기 나오죠 네 이 장진호씨가 이 태경농산이라는 어 이것은 이제 농수산물 가공업체인데 여기하고 여기 오는가 그래요 지금 제가 알고 있다고 질문인데 하여튼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네 이성열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이 대통령이 어 이 장진호라는 분의 처고무부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이성열이라는 분이 모르고 둘이 친하니까 친하니까 계속 자기의 정보를 준거에요 준거에요 줘가지고 이 장진호라고 하여금 계속 이렇게 요루에 연락을 해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팩스를 보냅니다 하루는 팩스를 보냈는데 뭐 팩스를 안 받았다고 하니까 그럼 팩스를 안 받았으면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팩스 번호를 줘요 그 팩스 번호에 이제 팩스 번호는 선나이즈 회사 번호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제대로 연락이 안 되면 이분한테 연락을 해라고 연락처를 하나 주는데 네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최은순 그리고 휴대폰 번호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확인한 상황은 아니지만 뭐 강진구 기자 강진구 기자 동일하다고 확인했어요 네 동일하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게 제가 아무리 정규에 입각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쯤 되면은 제가 의심을 가지 않는 의심을 가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 그러면은 선나이즈 사건에 나 등장했던 최윤순 또 첫 고모부 누구죠 장진호 장진호 김진우 김진우 또 강영림이란 회장 또 돌아가신 박모계장 거기에 있는 현직 전직 세관원들 쫙 거론을 하셨는데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네 지금 이 세관연률 사건과 이 사람들의 인적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제가 이제 아직까지는 뭐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사건이 구조가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세관이 관련되어 있다 그렇지 그때 당시에도 검찰이 움직였다 지금도 그러네 네 지금도 그렇죠 그 다음에 경찰이 움직였는데 거기도 외압을 받고 또 파주소로 뭐 자기가 원해서 나갔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네 어? 파주소에서 좀 좌측대가 있는 상태죠 예 사건 허지부지해졌죠 예 그때 당시에도 엄청난 외압이 작용했고 지금도 외압이 작용했다 세관이 정중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세관이 그렇다면은 뭐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됩니까 용산 권력 말고는 지금 해석이 안되는 해석이 안되는 거죠 무슨 세력이라고 그랬죠 선 나이즈의 비호세력 선 나이즈 과거의 선 나이즈의 비호세력 비호세력 비호세력이면 뭐 최윤수님 가라보니 그렇죠 그 비호세력과 현재의 용산 영등포 경찰서 마약 사건의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 이것이 결합이 되어 있다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국감 그때 청문회에서 털고 했는데 워낙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건이 여기서 외압을 여기도 행사하고 저기도 행사했다면 어 사람들이 그걸 의심하는 것은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 둘 퍼즐을 맞춰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고개를 설레죠 고개를 설레죠 깜짝 놀랐어요 어떤 아니 이런 사건이 왜 왜 그렇게 감춰줄 수 있었는가 그런데 이것은 이제 보니까 검사 윤석열의 성장 과정과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맨 처음에 태동할 때는 네 박근혜 정권이었거든요 아 선 나이즈가 선 나이즈가 이게 태동한 것은 박근혜 정권 때고 이제 한참 커가지고 할 때는 그거 많이 헤쳐먹다가 네 그때는 저 윤석열은 검사였어요 검사고 조금 물먹은 검사이기도 했지만 그러다 자기의 그건 있었죠 자기들하고 이분이 뭐 술 먹고 뭐 친구들하고 지나고 한 그런 패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검사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그걸 받을 수 있었던 거고 네 자 문재인 정권이 됐습니다 네 그때 이제 고발을 하는 거구나 네 그때 고발하고 하지만 그때는 더 성장을 해가지고 중앙지검장이 되어 있었고 검찰총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관세청을 개혁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냐 하면 검사를 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 그리고 지금은 본인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런 그때 관세청장이 검사 출신이었죠 네 부장검사 출신을 보냈지 않습니까 왜 그랬나요 관세청을 뭐 개혁하라고 표면적으로 보냈는데 의도는 선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결과에서는 실패했다고 누가 밑에서 장난쳤겠지 문재인 밑에 있는 누가 이 검사를 관세청장에 보냈다는 그 커넥션이 하나에 있는 사람이야 민사 저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제 내피셜에는 네 본인은 가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 그러나 그러나 경찰도 마찬가지지만 관세청도 굉장히 하구조직이 탄탄한 조직인데 위에 몇 명이 와가지고 뭐 보면 세관장을 받겠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가장 은깨한 사람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평택 세관장에 가가지고 수백 명이나 되는 세관들을 다 장악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의원님이 지금 이제 경찰의 촉과 감 뇌피셜로 봤을 때 우리나라 세관이 얼마나 썩어 있는 겁니까 지금 저는 뭐 외부의 감시가 굉장히 취약한 구조가 세관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지금 카르텔 카르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의 탑 카르텔은 이게 법조 카르텔입니다 법조 검찰 카르텔 이게 이제 대장종에서 이제 작동을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먹이사슬이 최정상에 있다고 보고 네 그러나 그만큼 사회에 전체적으로는 영향이 없지만은 특정한 분야 자기들의 영역 세관 영역에서는 이 세관 카르텔이 넘버원인 거죠 훨씬 더 강력한 거죠 강구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통관 구조 그 다음에 입구하는 그 과정에서는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자기들이 전문적인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금계를 갖고 들어와도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그림 좋아하시잖아 그림 갖고 들어와도 예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관세청 정말로 상부구조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정부의 어떤 거기에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만 밑에는 예 저 바닥은 좀 빙산의 일각 위에 나와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거대한 밑에 있는 심연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것을 백혜룡 경쟁이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했다가 아 완전히 되어서 네 어디를 가면 우리 관세청의 자신들의 권력은 약합니다 경찰에 비해서 약합니다 검찰에 비해서도 약하지만 관세청은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는 영역을 통해서 힘을 배양한다 그 힘이 뭐 검역이든 뭐든지 간에 그걸 통해 가지고 정말로 경찰과 검찰을 억누를 수 있는 권력을 뭐 고용하거나 또는 유착하거나 또는 의지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세관 카르텔이 본질이다 원님 그거죠 이게 고가의 물품 통과시켜주고 그러니까요 그런 다음에 야 내가 위험해 걱정하지 마 또 선라이즈도 선라이즈도 선라이즈가 원물을 원 농산품을 수입해 가지고 가공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걸 가공하지 않고 경동시장에다 빼돌리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차이 그러니까 천억 이천억을 챙겼으니까 그 돈으로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눠 가져야지 저는 그게 이제 세관 카르텔이라고 봅니다 아 이게 나라가 진짜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정거죠 그래서 저는 기자들이 취재도 하고 하실 테지만 저는 헌법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료 제공에도 얼마나 협조할지는 모르겠는데 작은 조각이라도 하나씩 둘씩 모아보면 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이랬습니다 경조사 바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청문회를 했잖아요 청문회를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제보도 기다려보고 저희들이 취재를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아니 제가 언인을 모신 것도 그날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언론에 안 나더라고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왜 안 나는지 저는 이유가 이유가 궁금한데 이게 뭐 팩트가 모자라서 저는 팩트라고 분명히 팩트라고 이야기하고 제 추론하고 구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만하면 충분하게 지금까지 의심을 가지 마는 팩트를 제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기자들이 언론에서 일부 이제 기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본격적인 보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스모킹건이 필요하다 트리거를 누가 당겨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정도만 말씀하셔도 제가 봤을 땐 이거는 기획기 삭감이야 제가 그래도 제가 지금도 제가 취재를 벌이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봐야죠 다음에는 이제 보다 확실한 증거로 보다 더 강화된 팩트로 한번 제가 승부를 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찰 출신 의원들이 지난번 청소에서 누구죠 두 사람 떨어졌어요 예 지금 국민의힘에는 경찰 출신 의원이 7명 2명입니다 황은아 우리 선배가 가셨습니다 아니 우리 누구죠 저 이지은 인가요 이지은 마포에서 떨어졌고 경찰 유삼명 그분들이 전투력이 강한 분들인데 좀 아쉽고 지금 우리 임호선 의원님은 농수산 해양위로 가셨고 그래서 저는 행안위에서 경찰하고 이걸 담당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잠깐만요 지금 채팅방에 의원님 이상식 의원님 잘 모르는 막 채팅방에 제가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이상식 의원님 기대된다 감사한다 이상식 의원님이 누구야 처음에 막 그랬거든요 응원합니다 예 이 여론입니다 예 이 여론이고 국론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엉도하고 전혀 팩트가 없는 뭐 고항된 소리를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상식 의원님 파이팅 예 이상식 의원님 세간비리 철저히 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 다 나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다 뭐 야 하여튼 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진전된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예 뉴스 코멘트는 열려있으니까 저한테 직접 전화하셔서 야 그 시간 좀 비워나 알겠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계시면 제가 클로징하고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용인해서 여기까지 오시더라고 예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동안 27년 동안 경찰에서 복무하셨던 우리 이상식 의원께서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썬나이즈와 최은순 그리고 거기 강무순 회장 또 윤석열 검사 또 김진우 이름까지 나옵니다 예 그리고 김건희의 처고모부 아 처고 김건희의 고모부죠 윤석열의 처고모부 이 세력들 그리고 현직 세관원들과 전직 세관원들 거기 또 돌아가신 분이 또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현재 이 나타난 백혜론 경쟁이 들어봤던 세관 성형이라는 문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저는 시간이 왔다고 보고요 여러분들도 아 그랬구나 맞어 그래 이 현직 의원이 나와서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하여튼 뭐 썬나이즈는 누구 겁니까 이게 나오네 옛날 과거에 MB가 BBK는 누구 겁니까 네 썬나이즈는 누구 겁니까 네 여러분 썬나이즈가 누구 건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십시오 썬나이즈는 누구 겁니까 채팅방에 좀 써주세요 썬나이즈는 누구 겁니까 여러분 네 네 오늘 하여튼 너무 많은 분들이 또 후원도 해 주시고 또 십호채도 쏴 주시고 공론장에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얘기하시고 예 뭐 릴레이 또 릴레이 후원도 많이 해 주시고 네 오늘 목요일인데 날씨도 더운데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시청자 활동이 제가 잘 안 떠왔고 예 여러분들이 아까 어떤 분은 뭐 10만원도 해 주시고 5만원도 해 주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읽어드리지 못해서 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상식 의원 제가 어제 전화 드려서 컨택해서 섭외했거든요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다른 언론에는 나오지 않는 얘기 우리 뉴스 커멘터리에서 유튜브 저널리즘을 지향하는 대중 민주주의를 향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채팅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뉴스 커멘터리 유영화의 생활정치입니다 국민 삶의 정치를 만들어가는 오늘 이 시간 되게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제가 이름을 다 말씀 못 드리는데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내일은요 그 탄핵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남은 것은 탄핵뿐 남은 것은 탄핵뿐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관련자들 저희들이 섭외해서 초대했습니다 내일 한번 금요일날 오늘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것은 탄핵뿐인데 공론장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같이 논의하면서 만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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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